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좀 덥겠습니다. 또한 서울 등 중부 내륙지방과 경상남북도 내륙지방에서 한때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야외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합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이미 경기는 일부 시작됐는데요. 11시 현재 대구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 기온은 26.7도, 초속 2.7m의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오를 지나면서도 계속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때 소나기가 조금 올 가능성이 있고요. 개회식이 열리는 저녁 7시쯤에는 구름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남부지방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은 중심으로 구름 많고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한편 제11호 태풍 난마돌과 제12호 태풍 탈라스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두 태풍이 가까워질 것으로 보여서 이상진로가 예상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등 일부 지역이 맑고 그 밖의 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은 정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동지방과 경북 동해안지방은 흐린 가운데 안개가 짙겠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경상남북도 내륙에서 한때 소나기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1도, 춘천과 부산 29도, 대구 2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면 다소 덥겠습니다.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이 1에서 3미터로 조금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낮겠습니다. 전 해상에서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서 선박 운항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사리기간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야외활동하시기 괜찮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은 정도인데요.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 28도, 광주 31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다소 덥긴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